자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가위를 잘라주시고요 코팅을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자 코팅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네, 코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자 이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마산지구에서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, 몇 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음식들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팅식 한 저 옷에 저게 좀 본청을 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필요하실 분들은 달라고 하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간 들이지 않고 이부 무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